반갑습니다 여러분, 매드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신일섭입니다. 어? 뭔가 알아채시지 않았나요? 멘트가 틀렸는데? 그쵸? 멘트가 달라졌잖아요. 저거 뭐 패러디한지 아세요? 지금 어저께 갑자기 현우진 강사가 피식쇼에 출연하면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벌써 160만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지금? 바로 전에 아이브 장원영 씨가 지금 거의 600만 조회수 나왔는데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우진 강사님이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멘트를 제가 따라한 거거든요. 어제 시켰어요, 거기서.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입니다. 근데 여기 제목 진짜 SNL 작가님이랑 피식쇼 작가님들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예전에 정승재 강사님이 미스했던 그거를 지금 제목에 넣어놨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피식쇼가 이제 원래 처음에 세계로 나가고자 해서 컨셉으로 나간 건데 진짜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 화면 보시면 전세계 유튜버 1위 아시죠? 미스터 비스터 비스트.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 근데 이분이 샤라웃을 했습니다. 지금 피식쇼를. 이거 AI가 아니에요. 처음에 AI 논란이 있었거든요. 설마 정말 왜 저를 피식쇼에 안 불러주시는 건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피식쇼가 이렇게 샤라웃을 받으면서까지 세계적인 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벤치마킹한 짐 크레이머가 저를 샤라웃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하겠다. 엊그저께 이런 색깔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은 짐 크레이머밖에 없지 않나요? 사실 이분은 더 과격하게 하거든요. 헐리우드 스타일이라.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황소가 나오고 이래요. 근데 그것까지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표정과 이 자연스러운 모습 있죠? 이 걷고 이런 모습. 짐 크레이머 보고 있나? 저를 샤라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유니티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목요일날. 게임주가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 연결되면 오늘 쇼츠 대박납니다. 그렇죠? 피식쇼 걸려있죠? 미스터비스트 걸려있죠? 현우진 강사 걸려있죠? 지금 짐 크레이머 걸려있죠? 유니티 우리나라 게임주 급등했는데 이거 걸려있죠? 여기서 한 개만 걸리면 저 조회수 대박날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 회사인데 우리나라 게임주가 갑자기 급등했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든 개발자든 유니티랑 언리얼 두 개의 도구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합니다. 돈 주고 하는 거는 양대산맥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임은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두 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잘 되고 게임 시장이 커지면 유니티랑 언리얼이 다 좋아요. 그런데 유니티가 지금 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아시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넘어가버렸네요. 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보면 딱 눈에 확 띄니까요.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보통 이런 게 다 예측이에요. 예측인데 여기 밑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출이거든요. 매출은 지금 매출은 여기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줄어들고 있더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으면 워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늘어났는데 예상치를 또 뛰어넘으면 더 좋은 거죠. 그게 최상위인데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최소한 예상치를 넘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금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예상치를 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순이익. 주당 순이익. EPS죠. 주당 순이익이 이게 지금 예측치보다 이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예측치랑 거의 딱 붙긴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나온 거를 보면 주당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찍는 게 2024년 8월부터 2024년 8월달은 지금 예상치만 8월이 안 됐잖아요. 0.5일, 0.3일, 6.66일, 0.75일이에요. 주당 순이익이 주당 손실이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유니티가 매년 게임업계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2024년 게임업계 보고서를 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유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단히 그냥 이메일 등록만 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의 게임업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 보고서. 이거 먼저 보죠. 지금 일단은 32.12, 20.30 정도의 업사이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 의견 보면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을 거예요. 모더레이트, 보통 중간 그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료로 넘어가면 이거 그 보고서가 워낙에 길어가지고 이 위에 제목까지는 못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나오는 게임이 이게 2022년도고 이게 2023년도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많이 늘어났죠. 이게 뭐냐면 멀티 플랫폼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쉽게 예를 들면 되잖아요. NC소프트의 가장 지금 문제점이 너무나 많지만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뭐의 강자죠? 모바일, 그리고 다 MMORPG, 그리고 다 리니지, 리니지 라이크를 다 따라하다가 10년, 15년, 20년 장사의 막다가 완전 절벽에서 다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NC소프트가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모바일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그거를 PC로 가고 콘솔로 가고. 펄오비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검붉은 사막, 검붉은 사막 하잖아요. 검은 사막, 붉은 사막, 도깨비는 지금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멀티 플랫폼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도 되고 PC로도 되고 콘솔 게임으로도 돼야 되는 그 조이스틱 있잖아요. 그걸로도 돼야 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의 시대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롤플레잉 게임, 슈팅 그 뭐 저기죠. 여러분들 통닭딱이 게임 그거 파이팅 이렇게 이런 게임 위주로 지금 다 멀티 플랫폼으로 나오는 거예요. NC소프트도 이 롤플레잉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게임 업체가 멀티 플랫폼 시대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향후 멀티 플랫폼 게임이 대사가 될 것이고 롤플레잉이 그중에 가장 멀티 플랫폼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 웹젠, 우리나라 우리나라 게임들이 다 MMORPG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섯 가지를 꼽았어요. 유니티에서 보고서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여기 앞에 텍스트, 제일 중요한 타이틀만 있죠. 게임 업계에서 AI 활용이 더욱 심화되고 일반화될 것이다. 여기도 벌써 나왔습니다. AI, 약간 미스터 비스트가 AI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밤양갱도 그렇잖아요. IUC가 예전에 장기아 씨랑 사귀었기 때문에 IUC가 그걸 부를 리가 없는데 IUC가 밤양갱을 부르고 있잖아요. AI잖아요. 그렇죠? AI가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배를 합니다. 모바일 스튜디오가 계속해서 PC와 콘솔로 확장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아까 그게 멀티 플랫폼. 모바일 게임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콘솔 게임 접목 못하면 유럽, 미국 애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지가 한계를 벗어나려고 그걸 시도했는데 리니지 자체의 게임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돌파가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콘솔을 지금 확장해야 된다. 그다음을 보면 이건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 아니라 전 세계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니티에서. 확장 현실 게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사실. AR, VR, 무슨 MR 해서 지금 확장 현실 게임이 많아질 것이고 개발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매출원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스튜디오의 효율을 향상하여 게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 인공지능, 엔비디아 얘기 나오면서 나왔던 그 얘기들이 여기 게임 업계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게임 업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유니티 보고서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유니티랑 언리얼 엔진이 둘이다. 이런 좋은 게임 업계의 상황을 맞이하면 둘 다 나눠 먹는 건데 유니티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 다음을 보면요. 이거는 좀 많은데 몇 개만 살짝 보고 남을게요. 이거는 유니티의 구성원들이 직접 한 코멘트를 따놓는 겁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자세한 거는 들어가서 보세요. 양이 방대합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 세부스티앙 보르제의 공동창조의 C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게임의 플레이어가 자신만의 캐릭터나 레벨 모드를 제작할 수 있는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몇 개만 볼게요. 쭉쭉 넘어가면서. 그냥 한 3, 4개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이걸 다 볼 시간 없고 한 10몇 개 있습니다. 이런 거 볼까요? 실제만큼 사실적인 캐릭터다. 정말 실사와 같은 그래픽의 수준에 이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국내 엔진을 쓰거든요. 검은 사막이 펄어비스의 대표 작품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블랙 데저트잖아요. 블랙 데저트 아니면 블랙 스페이스 엔진 자체 엔진으로 해서 그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기 때문에 펄어비스가 지금은 린지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를 그만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워낙에 붉은 사막이니 도깨비가 안 나오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래픽에서는 인정을 받았다. 펄어비스가. 자체 엔진을 썼다. 키엘 브론도브는 공간 컴퓨팅 시대. 아까 무슨 확장 현실이나 이런 게임들. 우리가 지금도 살짝 그런 거 가미된 게임 많이 해보셨죠. 우리 춤추는 거 따라하는 게임도 있고. 운동 링 어드벤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닌텐도에. 그런 게 더 확장될 것이고.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게임 디자이너 분들은 어드벤처 게임이 다시 유행할 것이다. 어드벤처. 어드벤처가 옛날에 저기예요. 어드벤처가 천막이나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우리 오락실에서 하던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그런 게임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활동하시던 분이고. 협동 게임. 이분은 한마디로 끝났네요. 협동해서 멀티플레이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건 넘어가서.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간단한 등록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게임업계 보고서도 되고 게임업계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유니티가 여기서 갑자기 얼리얼하고 유니티가 거의 쌍벽이었고. 과금 구조도 비슷했어요. 과금 구조도. 그런데 여기 어디서 거기에 틀어졌냐. 작년 9월에 갑자기 요금제 변경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분이 이걸 주도했던 CEO분이 지금 잘리셨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CEO가 다시 오는데. 지금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대충 그거예요. 이거 인스토리라는 단어가 많잖아요. 설치를 유니티 게임 개발자라든가 개발 회사가 게임 개발을 할 때 이제 설치를 할 때마다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가 설치를 하는 거죠? 누가 설치를 해요? 우리 게임을 어디서 다운받나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든가 애플 앱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스팀이라든가 이런 데 다운받죠. 그런데 그 다운을 받을 때마다 유저들이 다운을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잘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잘 됐어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서 전 세계에 천만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좋아했는데 천만 건 다운로드했다고 개발사한테 돈을 추가로 달래요. 황당하죠. 게임이 잘 됐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즘에 하도 우리 휴대폰 해킹 문제잖아요. 내가 설치를 했다는 걸 그럼 어디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휴대폰이나 그 사람의 컴퓨터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정보를 긁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휴대폰이 3대예요. 3대에다가 게임을 똑같이 깔았어요. 그거를 설치한 횟수를 알려면 그 휴대폰의 개인 정보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말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바꿨습니다. 뭐를 바꿨냐면 다음으로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선택으로. 선택.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설치할 때마다 그거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매출. 레비뉴에 따라 2.5만 되는 거 이걸로 하자. 이거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 화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온갖 패러디 짤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아까 첫 화면 기억하시죠? 똑같죠? 그런데 여기 마크가 다르죠? 이 마크가 달라요. 이게 고도라는 고도 엔진. 무료 엔진이에요. 무료 게임 소프트웨어. 여기에 패러디해서 만든 거예요. 똑같이 짜놓고 여기 다 뭐를 할 때마다 했던 거를 여기는 설치할 때 다 0원 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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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안 든다. 밈 같은 거예요. 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도 엔진이라는 이 무료 소프트웨어가 엄청난 지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거는 이용자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유튜버랑 똑같은 거 유튜버가 방송사가 아니니까 수익이 안 들어오잖아요. 슈퍼챗을 후원을 하잖아요. 개인 방송. 여기에 이제 후원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오픈소스예요. You are free. 그래서 무료로 누구나 게임 엔진을 다운받아가지고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손보일 수 있는 얼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한테 돈을 안 내도 되는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후원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후원 펀드예요. 펀드 페이지인데 지금 엄청나게 후원이 들어왔어요. 작년 9월 달에 유니티가 그걸 발표하고 난리가 난 뒤에 지금 17개의 기업이 들어온 데다가 한 달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왔다. 이런 거 멤버가 1453명이나 있습니다. 정기적 후원 멤버. 펀드 가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 소프트웨어로 싹 빠져나가고 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9월 12일 날 유니티가 그 요금제를 전격적으로 변경, 발표한 뒤에 여기에 X에 이제 트위터가 X로 바뀌었죠. X에 사용자가 올렸는데 9월 17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급격히 취소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거예요. 유니티 엔진에서 고도 엔진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검색이 유입되는 이 가파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완전 사면 초과죠. 언리얼은 가만히 있다가 쟤네 뭐 하는 거지? 땡큐! 언리얼은 너무 좋아. 유료에서는 언리얼은 가만히 있다가 언리언도 돈을 받긴 받거든요. 쟤네가 돈을 더 받는다니까. 그럼 언리얼로 간 거예요. 돈을 낸 사람은 돈을 아예 안 내는 사람은 왜냐하면 돈을 내도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엔비디아 얘기 나올 때 똑같아요. 엔비디아를 왜 못 떠났냐. 쿠다 생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태계가 여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태계 때문에 돈을 내고라도 있는데 게임 개발을 처음 시작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학생이라서 1인 게임 개발자라 돈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가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데일리 차트. 데일리 차트 지금 심각하죠? 저기 저점을 지금 붕괴시키기 직전입니다. 주봉, 월봉으로 가볼까요? 주봉으로 가볼게요. 이거 보세요. 급락한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 다 보여드렸죠? 코로나 팬데믹 때 유리했던 이 게임 관련 주니까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 불리한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엔데믹에서 이슈가 있거나 엔데믹에서도 괜찮은 모델이 있으면 떴잖아요. 얘는 지금 엔데믹에서 괜찮은 모델이 없다는 거죠.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심각합니다. 급락한 다음에 행보하고 있죠? 여기서 만약 바닥이 무너지면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도 그런데 이것도 캐시우드 언니가 좋아하시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캐시우드도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니티의 어떤 사례를 보면 이게 몇 개월이 안 됐어요. 작년 9월이니까 얼마 되지가 않죠. 한 6개월 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6개월 안에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한 줄 매듭형은 충청도 사투리로 해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자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